대망동에 쭈꾸미 킹집에서 쭈꾸미 세트를 먹고 있는데 와 진짜 너무 맛있어요 이거 쭈꾸미 주꾸미 볶음? 쭈꾸미 볶음 쭈꾸미 볶음 그래서 이거 넣고 여기다 넣어서 밥 비비는 거예요 근데 이거 샐러드 이렇게 해가지고 가격은 17,000원이라고 하네요 공주라 15,000원 이건 진짜 목사말 이건 공주 세트인데 1인당 15,000원 진짜 착한 가격이야 우리는 공주라 공주 세트를 먹어요 자 이거를 일단 쭈꾸미를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고 올려? 응 그리고 나와서 요즘 반찬을 옆으로 먹어볼게요 김치 맛있어 김치 맛있어 음 음 음 음 이건 연어샐러드예요 연어샐러드를 어떻게 먹냐면 그냥 얘랑 섞어서 먹으면 되겠죠? 이렇게 섞어? 아니면 열려? 그냥 아니 섞어요 섞어 이렇게 얘를 섞어? 그냥 하나씩 먹어도 괜찮겠다 그냥 하나씩 먹어도 괜찮겠다 그냥 하나씩 음 음 이정도 15,000원이면 가게도 착하다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오늘 이 맛있는 음식은 우리 박은덕 예쁜 공주께서 사드셨습니다 맛있게 잘 먹을게요 안녕 예쁜 자몽차를 맛있게 메가에 고맙습니다